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1, 2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입니다. 하반기 모의고사 학습법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이 7월 초에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8, 9, 10, 11 해서 4개월 조금 남짓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 2 볼 때는 4개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하반기에는 실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념과 스킬 학습 많이 했잖아요. 기출문제 다 풀었고 모의고사로 다듬는 거 들어가야 됩니다. 반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집중적으로 출시가 쭉 되는데 그거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 생명과학 2는 저 뒷부분에 할 겁니다. 수능 생명과학 1 예상을 조금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이거 6월 모평 끝나고 나서 캐스트 올릴 때도 얘기했는데 그 얘기 반복됩니다. 정부교육당국의 킬러 배제 정책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낸다고 하고 있고 육모에도 쉬웠고요. 올 수능도 쉽게 낼 것 같아요. 또 하나, 각 대학이 교육당국에서 또 대학한테 부탁을 해서 사탐과탐 탐구 감옥 선택 이거를 지정하지 않고 완화를 시켜놨죠. 문턱이 낮아졌다고. 그래서 이거 영향도 있어서 국영수 중심으로 난이도가 높이는 것 같아요. 평가원이. 탐구는 과탐, 특히 어려웠는데 그걸 조금 쉽게 내지 않나. 이런 영향으로 수능 생명과학 1이 작년부터 좀 쉬워졌고 올해도 좀 쉽지 않을까. 그런데 재작년은 무지 어렵거든요. 재작년까지는. 그런데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6월 모평에도 보다시피 너무 쉽게 했더니 변별이 안 되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또 그것도 문제잖아. 그 나름대로. 또 뭐라고 또 한다고 또. 그래서 적절한 변별을 위해서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어렵게 내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올리는 수준. 작년에 너무 쉬웠거든요. 또 올해 또 작년 거 보고 애들 공부도 더 많이 하거든요. 특히 올해는 의대, 증원.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이것 때문에 약간 난이도는 높이지 않을까. 그래서 개념형 문제로 거의 비슷하고요. 또 이 킬러베제 정책 때문에 신유형은 거의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명과학 1은 그렇게 계속 따라가고 있고. 추론형에서 이제 난이도만 갖고 변별을 할 텐데 중난도 문제 4문제와 추론형 전체 7문제 중에 3문제를 고난도로 내지 않을까. 잠깐 비교를 해주면 작년 수능에서는 진짜 고난도가 두 문제 정도. 가계도와 돌연변이 중에 진짜 고난도는 돌연변이 밖에 없었어요. 가계도도 할 만했어. 근데 애들이 이제 가계도 공부를 잘 안 해서 좀 틀렸었던 것뿐이고. 그렇게 두 문제 내지 한 문제가 고난도였는데 올해는 3문제가 고난도로 내지 않을까. 즉 가계도도 나이도 조금 올리고 돌연변이도 좀 올리고. 또는 한 문제 더. 예를 들어 세포 매칭 어렵게 내면 장난 아니거든요. 또 다인자라든지 막전이 근수축 중에 또 어려운 거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문제를 고난도로. 그 중에 또 돌연변이나 아니면 다른 거 하나는 또 꽤 어려운 수준으로 내지 않을까. 작년 돌연변이 17번 문제처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작년 수능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대 목표로 하는 이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경쟁이 치열해져요. 이 정도로 나오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 특히 재수야 하는 애들 중에 의대 목표를 하는 애들은 여유 있게 만점 나옵니다. 진짜.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떤 경쟁이야? 실수 안 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하는 싸움을 위해서 모의고사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의고사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반기에. 또 하나. 여전히 어렵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위권은 경쟁이 치열한 것뿐만 아니라 중위권, 중상위권 1등급 충분히 가능하고 여차하면 만점도 가능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 위험합니다. 선생님. 저 여태까지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목표는 2등급이에요. 또는 1등급이에요. 그런데 가계도 돌연변이 너무 어렵네요. 가계도 돌연변이 두 분이 빼고 나머지 다 맞춰서 2등급이나 1등급 가능한가요? 삑! 안 됩니다. 쉬워졌기 때문에. 경쟁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계도 돌연변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다 풀 수 있게끔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든 유형 스킬 학습 다 하세요. 이거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러면 안 됩니다. 2등급. 1등급은 한 문제 틀렸을 때 1등급. 두 문제 틀리면 2등급 정도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예상되거든. 가계도 돌연변이 두 문제를 틀려버린다? 그럼 2등급 날아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그래서 전부 다 하반기는 개념과 스킬 공부하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 집중 훈련해야 된다. 그거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고. 모의고사 연간 계획은 내가 1년 내내 보여줬던 건데 단계별 모의고사 시리즈가 있습니다. 개념용 모의. 열쇠 문제의 개념용만. 아주 이게 가장 많은 학생들이 만족해하더라고. 40회나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고. 1, 6모의. 2월에 상크스와 함께 나왔던 건데 출원용이 3문제가 더 붙어요. 개념용 문제들의 20회 분량. 그리고 출원용 모의고사가 30회 분량. 이건 최고란도까지 4문제. 가계도 되는 명이까지 다 들어가요. 4문제짜리 30회. 이걸 해놨고. 1등급 확보. 1, 8모의고사. 지금 이제 6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찍어 올리고 있는데 해설강이. 10회 분량. 이거는 최고란도 2문제 빼고 18문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 모의고사 시리즈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 이제 강조하는 건 실전 모의고사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7월 중순부터. 7월 11일부터 나와요.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집중력을 한번 더 볼게요. 실전모의고사 시리즈는 작년까지는 내가 봉투모의고사라고 명명을 했는데 실전모의고사로 바꿨어요. 정규 20문제가 이제 다 들어갑니다. 아까 단계별 모의고사는 일부 문제가 빠졌잖아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단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라고 20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고 4개 시즌 총 24회.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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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회. 매월 7월, 8월, 9월, 10월 쭉 나올 겁니다. 시즌 1은 작년 수능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보다 좀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해서 올 수능 기준으로는 조금 쉽게 작년 수능 수준으로. 6회 분량. 상반기 학습 점검하고 9월 모평 대비로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8월 중순에는 9월 모평 대비 그리고 여름방학 학습 총정리용으로 나오고 작년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9월 모평 이후에 시즌 3가 나오는데 6회 분량인데 9월 모평 반영하고 수능 대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난이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작년 수준으로 낼 거예요. 혹시 올 수능이 몇 차이 가지고 어렵게 낼 수도 있으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이런 것도 대비해 보라고 이걸 집어넣습니다. 모래주머니 훈련 효과도 있고 그리고 10월 달에 시즌 4 6회인데 수능 대비 최종 점검이고요. 이거는 올 수능 딱 그거 예상해서 내가 난이도 맞춰서 낼 겁니다. 알겠죠? 쭉!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간격 추천하는 거 시즌 1과 시즌 4는 무조건 누구나 다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쉬우니까 부담 없이. 알겠어? 특히 9월 모평 전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능 내가 진짜 올해 수능 이렇게 나올 거다 예상해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여력되면 시즌 2 그리고 시즌 3까지 하면 더 좋고 자, 학습법 좀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단계별 모의고사는 상반기 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특히 섬계한 상크스 올반 1년 내내 강조했죠. 이 강의 개념과 스킬 강의 하면서 이걸 병행하라고 그래야 효율성 높다고 단계별 모의고사는 13문제짜리, 16문제짜리, 18문제짜리 또는 추론용만 따로 이 4문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목표 등급과 자기의 현, 이 실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모의고사를 하는 거야. 특히 정해진 프리시간 그거 이내에 내가 프리시간 다 제시해 주잖아. 그리고 문제 수 그거 맞춰서 훈련하라고 그래야 효율적이니까. 20문제를 다 갖다 놓고 아직 실력도 안 됐는데, 목표 등급이 그 정도 아닌데 다 하는 건 부담된다 이거지. 이것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웬만하면 다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누구나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름 이후는 개념과 스킬 학습을 여러분들이 거기다 했다고 반복까지 한 친구들도 많고, 잘했어. 실전 모의고사, 이걸 훈련을 집중해야 되는 이제 시즌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20문항 전체를 풀어봐야 돼요. 20문항 전체를 푸는데, 선생님 저는 2등급 목표예요. 그러면 한 두 문제 정도 날려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맞게 20문항 전체에서 최고난도 두 문제가 무엇인지 선별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여기서 18이나 16에서 내가 그걸 빼놓고 해줬잖아. 그럼 순차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풀었는데, 이제는 20문항 전체에서 뭐가 어려웠고, 뭐가 내가 풀만한 건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야. 또는 나는 1등급 만점이 못 푸다, 그럼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시간 안배를 20문항 전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 본게임 들어가는 실전 훈련이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실력이 좀 안 돼, 목표 등급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일부 시즌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알겠죠? 당장에는 지금 7월이고, 이거 8월까지 캐스트도 많이 볼 텐데, 당장에는 9월 모평 목표로 모의고사 선택 훈련을 좀 하는 거를 권장 추천합니다. 자, 1등급 이득 목표에 따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시즌별로 내가 알려줄게요. 1등급 목표를 하는 친구들 또는 만점 목표, 7월까지, 7월 말까지는 모든 단계별 모의고사 다 완료했으면 좋겠어. 조금 안 된다, 초론인 모의고사 좀 남았다. 또는 1, 8일 모의고사 조금 남았다 그러면 남았다 그러면 8월까지 해도 되고. 그리고 8월 말까지, 9월 모평 전까지 시즌 1과 시즌 2 다 했으면 좋겠어. 조금 내가 다른 거 할 것도 많다 그러면 시즌 2는 뒤로 밀어도 되고. 알겠지? 그래서 전 20장 들어가 있는 풀모의고사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풀고 9월 모평을 했으면 좋겠고. 알겠지? 그리고 9월, 10월, 11월까지 시즌 3, 시즌 4 이거 넘어왔다 그러면 시즌 2까지 쭉 해주면 되고. 오케이? 그리고 출원용 모의고사 내가 하반기 때 한 번 더 풀어보라고 했어. 더 풀어보라고. 다 풀어봤어도 또 새로우니까 여기서 집어넣어도 좋고. 이 정도 한 번 충분할 것 같아요. 2등급 목표다. 한 두 문제 정도 틀리는 것까지 나는 좀 해도 되겠다. 2등급 목표다라고 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면 좋아요. 7월 말까지 개념용 모의고사랑 16 모의고사는 무조건 하세요. 이건 다 하세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열쇠 문제만이라도 일단 접자고. 그러면 3등급 이게 확보가 되니까. 16 모의고사까지. 여력이 좀 됐다 그러면 18모나 출원 모의고사도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8월 말까지 18 모의고사나 출원용 모의고사만이라도 좀 하세요. 출원용 모의고사가 좀 부담된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해도 되고. 대신 시즌 1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알겠지? 그리고 9월, 10월 이때부터는 시즌 1, 시즌 4 정도는 무조건 하세요. 좀 더 욕심이 난다 그러면 시즌 2도 해도 좋고. 시즌 3를 많이 어려서 조금 부담될 거고. 그거 하느니 18 모의고사나 출원용 모의고사 선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좀 나을 거 같고. 알겠지? 이 정도로 내가 가이드를 좀 구체적으로 해드립니다. 생명각 2 들어갑니다. 이것도 6 모 이후에 생명 2 하면서 얘기했는데. 여전히 여기도 킬러 배제 정책으로 쉽게 내고요. 생명 2는 2 과목에서 큰 변화는 서울대가 작년부터 2 과목 필수 지정을 해제해버리는 게 영향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최고 대학 서울대를 가려고 했던 애들 중에 2 과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2 과목 선택하려고 했던 애들 중에 최상위권, 상위권 애들이 우르르 원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2 응시자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떨어져서 평가원도 2 과목을 쉽게 내고 있는 추세예요. 놀라울 정도로 씌워졌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그게 작년에 계속 이어졌고 올해 6월 목표 모의고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응시생 집단이 소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이 2 과목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평가원이 이 2 과목 쉽게 내는데 어느 정도 이 2 과목은 작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작년 수능 수준으로 어렵지 않은 난이도. 한마디로 좀 쉬운 난이도. 알겠지? 그래도 그냥 거져먹기는 난이야. 추론용 코든 추론 이런 거 많이 어려워. 하비반이나 제한용서 이런 거 어려워. 올 6무는 너무너무 쉬웠기 때문에 올 6무보다는 한 4문제 정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올 6무에도 코든 추론 이런 거 몇 개는 어려웠거든. 그거보다 4개가 더 어려워져요. 왜? 이 2는요. 6무 때 전반부만 시험 범위여서 후반부가 들어갈 거라고. 후반부가 들어가면 일단 분류 쪽 장난 아니거든요. 내용이. 개념용도 한 문제가 어려워져요. 이거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나와요 이거. 추론용 3문제가 더 어려워지는데 어려운 추론용이 3문제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하디바인 후반부에 있어요. 진화, 제한용서, 생명공학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든 추론이 됐건, 염기조성 계산이 됐건, 반보전적 복제가 됐건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난이도가 6무보다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4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부량을 좀 더 늘려야 됩니다. 6무보고 대충 여러분들이 안심하면 안 돼요. 특히 개념형 문제에 확실하게 잡는 거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요. 이거 틀리면 안 되니까. 14문제가 개념형이거든요. 그리고 후반부 개념, 학습 집중하셔야 됩니다. 분류, 진화, 생명공학. 알겠지? 그리고 고난도 추론용 6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 난이도가 완화되긴 했어도 그리고 등급컷이라 이렇게 조금 유리하게 나오긴 했어도 이거 꾸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높은 등급을 원하는 학생들은. 알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훈련을 좀 해줘야 돼요. 자, 모의고사 뭐가 나오느냐? 생명과학 2. 벌써 나왔는데 6월 중순에 출시된 건데 백호와 우리 연구원들이 같이 만든 개념형 모의고사 14문제짜리 18회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금 늦었더라도 많은 다른 친구들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효율적이라. 이거 통해서 내가 뭐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 매출을 막 크게 올린다? 그런 거 없어. 이거 생명툴은 진짜 몇 명 안 되거든. 너희들이 하도 요청해서 한 거야. 나도 기쁜 마음으로 생명툴 재밌거든 나도 가르치는 게. 진짜 효율 좋아. 가격도 애들이 요즘 말로 혜자스럽다 얘기 많이 하더라고. 웬만하면 해라. 확실한 3등급 이상 확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론용 6문제 잡기 위한 시간 확보. 생명과학 1에서도 이걸 정말 그래서 강조 많이 했던 거고. 많은 학생들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20문제 풀모의고사는 메가스터디 퀄모의고사랑 협업해서 같이 합니다. 알겠죠? 이거를 선생님이 해설강에 해줄 거야. 이게 총 5회 분량으로 8월부터 순차적으로 나올 거고요. 20문제 풀모의고사고 9월 모평 대비, 수능 대비로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퀄모의고사는 내가 만든 건 아니야. 메가스터디에서 외주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명 2문제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만든 건데 최종적으로 내가 확인은 한번 했어. 감수 수준은 아니야. 근데 이건 너무 올드한데요. 이건 너무 까다로운데요. 이건 요즘에 틀는데 안 맞는데요. 이건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난이도 올립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다듬기는 했습니다. 나와 우리 연구원들이. 그래서 퀄러티는 어느 정도 내가 약속은 좀 드릴게요. 알겠죠? 해설 강의 쭉 할 거고. 9월 모평 대비는 시즌 1이 2회 분량으로 8월 중순에 한꺼번에 발송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시즌 2 2회 분량이 10월 초순에 발송이 될 거고 9월 모평 반영, 수능 대비. 시즌 3, 10월 중순, 하순 이때 1회 분량이 나올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컨텐츠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런 친구들은 수능 특강, 수능완성, 가성비 짱입니다. 그거 꼭 풀어보시고. 알겠지? 자, 생명과학 2도 이렇게 모의고사 준비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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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